안녕하세요 배제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드레스를 할 때 등을 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연습방법은 제가 어드레스를 할 때 등이 굽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연습방법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분 등에 대한 어드레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등을 펴 고준 자세의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드레스를 할 때 등을 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골프 분들께서도요 등이 조금 굽어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 한 거진 30년 동안 골프를 치면서 등이 사실 항상 굽은 자세에서 스윙을 했었어요 어드레스 자세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또 등이 굽었을 때에 좀 불리한 스윙을 할 때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불리함이 있어서 저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기는 한데 골프 분들께서도 조금 등이 좀 굽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이고 이거는 저도 아직 사실 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자세에도 사실 좀 등이 이렇게 좀 앞쪽으로 숙여져 있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은 저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분들께서도 따라 하시면서 함께 고민이 있으시면 등을 이렇게 필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 지금은 좀 저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서게 되면 등이 자꾸 이렇게 좀 굽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에 코어에 조금 힘을 주고 좀 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어드레스가 조금 이렇게 세워지긴 하는데 늘 신경을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저하고 함께 클럽을 잡으시고 연습을 해 주시면요 올 겨울에는 좀 등이 굽으신 골퍼분들께서는 등을 펴는 연습을 집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클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예전에 저희 팔에 힘 빼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 느낌처럼 그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 주세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 머리보다 조금 더 클럽을 이렇게 넘겨 주신다라고 일단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깨부터 어깨 아래쪽 등 쪽이 쫙 당겨지는 걸 느껴질 수가 있으실 거고 약간 어떤 느낌이 좋은가 하면 그냥 겨드랑이를 스트레칭 한다 쭉 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클럽을 머리 위쪽에 두시고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살짝 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냥 앞쪽으로 가볍게 인사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코어에 내 배 쪽에 조금 힘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등 아래쪽에 이쪽 등 쪽에 조금 힘이 뻐근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코어와 등 쪽에 약간의 뻐근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펴진 자세가 되어야만 내 양팔이 이렇게 항상 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이 이렇게 펴진 상태가 되어야만 제자리에서 이 회전이 올바르게 항상 좀 일정하게 회전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어드레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습관이 조금 잘못되신 골퍼분들은 저처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교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세, 인사 인사를 하실 때는 이 척추의 각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기 바로 직전까지 숙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만세, 인사 그리고 나서 양팔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자꾸 등이 굽게 돼요 그래서 만세하고요 양쪽 옆으로 와서 클럽을 잡아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이 쇄골이 좀 밑으로 아래쪽으로 쇄골을 낮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등이 펴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만세하고요 만세하고요 그리고 인사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기 직전까지 인사해 주시고 그때 고개도 너무 이렇게 아래쪽으로 숙여지지 않게 내 이 샤프트 위에 머리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클럽을 내려놓고 양팔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와서 쇄골을 낮춰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저는 너무 불편해서 아 정말 이러고 골프를 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정이 돼야만 훨씬 더 정확한 스윙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제자리에서 축을 회전시키면서 또 양팔이 늘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만 조금 더 아크가 시원시원하게 커질 수도 있고요 일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느낌으로 한번 어드레스를 해 볼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았더니 저 지금 조금 등이 펴져 있는 느낌 나는데 지금 굽지 않았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인사 옆으로 와서 쇄골을 낮추기 이 느낌으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사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느낌으로 완벽하게 바뀔 때까지는 저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잡았더니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쇄골이 밑으로 쭉 내려간 느낌 어깨가 축 처진 느낌이 나고요 팔이 좀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 나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내 체중이 밑에 쪽으로 하체 쪽으로 내려간 느낌이 정확히 나거든요 이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네 이러니까 조금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냥 어드레스 자세만으로도요 제가 느껴지는 건 불필요한 상체에 이렇게 두부면서 조금 힘이 쏠려 있으면 자꾸 내가 무언가가 상체 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느낌으로 하면 저 또한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좀 생소하고 조심해야겠네요 여기서 자 그대로 인사 쇄골을 아래로 낮추는 느낌 굉장히 저도 느낌 이상해요 네 자세도 달라지는 느낌이 나고요 저는 지금 아크가 굉장히 큰 느낌이 나고 있어요 쇄골이 밑으로 내려간 느낌만으로도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지는 느낌과 그리고 사실 저는 이쪽이 지금 많이 아파요 어깨 쪽을 자꾸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도 힘을 주고 쇄골도 낮추고요 뭔가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좀 아크가 굉장히 커진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도 조금 보시기가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세하고요 좀 위험하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좁게 해서 자 만세 인사 쇄골 낮추기 쇄골을 밑으로 쭉 낮췄어요 느낌이 굉장히 조금은 팔이 좀 늘어난 느낌이 나면서 불필요한 동작이 없으니까 자세가 이렇게 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스윙에 그리고 오히려 제자리에서 더 회전이 익숙해지면 더 잘 되고 팔의 휘졸음이 더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있어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등이 조금 굽어서 고민이신 골퍼분들은요 저와 함께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겨울에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만세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앞으로 인사 양쪽으로 들어와서 쇄골 낮추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서서 만세 머리만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지지 않게요 인사 양쪽으로 쇄골 낮추기 이렇게 해서 계속 어드레스를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자세가 좋아질 수 있으실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올바른 자세로 정확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